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멋있어요 제가 계속 보면서 웃고 있어 알고 있어 하나님과 미라하다는 거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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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유쾌이잖아 죽겠지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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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불안하거든? 다리에 힘 두고 있을게 음? 이걸 지금 어떻게 찍고 있는지 봐야 될텐데 얘 지금 봉이 있고 밑에 발로 오케이 레츠고 내 턴이야? 응 똑같은 턴? 왜? 이상하네 뭔가? 액 이거 뭐야? 이거 그러면 만약에 내가 뭐 15 15 맞췄어 그러면 어떡해? 맞추면? 진짜 엄청 추운데 그래 알겠어 야 딱 5만큼 추워해줄게 이거야? 고마워 고마워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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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 진짜 일부러 하는 게 아닌데? 나 진짜 이기고 싶은데? I'll read your mind, boy! 뭘 꼬였어? 보고 있을 거야? 진짜? 눈 감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? 1, 2, 3, 5 우와, 이거 뭐지? 이게 뭐야? 네, 그... 제가 0K 제일 잘생겼어 정답 오케이, 정답입니다 0.1점 0.1점이요? 0.1점이요? 이제 동점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아, 알겠습니다, 오케이 제대로 볼게요 0.1점 받으셨어요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0K 씨 형 네 아이고... 요! 너 옛날부터 그거 잘하더라 성지 난 너를 원망해 또 너와의 시간을 미워해 너를 잃어버린 나 그래서 저희는 지금 라이브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너라서 너라서 너미 주실 수 있어요? 아뇨! 오케이 나나입니다 안녕 어? 으응 너미 바랍 밤블디 깜짝이야 Sanjay 너무 예쁜 사람이어서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내 선물을 다 줘서라도 다시 또 함께 해주고 싶어요 대신 그대의 마음에 하고 싶어요 대신 그대의 마음에 상처가 나지 않았으면 해요 누군가를 넘치게 좋아한다는 건 참 신기하게도 그렇더라고요 대신 그대의 마음에 들어요 영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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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영어로 아직 영어로 영어로 알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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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-skills or that? I'm sure that Got you Yes, true You appreciate it You appreciate it Cool Chicken Wow, wow You're delicious? I'm delicious Hey, Young K What's up, man? You're so calm down I'm not calm down No?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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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t it's not that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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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까 머핀씨가 T3 당해서 좀 띄워줬어요 괜찮아요 고개 들어요 자랑스럽게 다시한번더 여러분들 밥 먹었어요? 왜 대답을 안해요? 목소리가 안들려요 네 네 먹었어요? 네 뭐 먹었어요? 감자탕이요 감자탕 먹었어요? 먹고 있어요 그쪽은 알고 있어요 히힛지 인터뷰에서 여동생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멤버는 원필오빠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원필오빠가 스파게티를 사주나요? 스파게티를 맛있게 사줄 것 같아요 혹시 스파게티 요리 가능한가요? 요리는 아쉬워요 그냥 사러 갈게요 근데 배울 의향은 있죠? 네 괜찮아요 이 정도로 착해요 착해서 진짜로 원필씨한테 이제 연말이니까 또 아 또 왜 그러세요? 아 됐어요 됐어요 아 또 미담을 굉장히 고마운게 저희 이렇게 혼자서 거실에서 밤새고 있을때 옆에 와가지고 아유 형 어떡하냐 이런 한마디라도 해주고 옆에 같이 있어주고 아 근데 그건 저 같이 밤새시면서 아니 그래도 혼자서 셀 수 있는데 그냥 밤도 좀 같이 지내주고 좀 덜 외롭게 이렇게 많이 챙겨줬던게 저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감사합니다 네 따뜻합니다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? 저에게 할머니는 되게 진짜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 아래에서 자라나가지고 원필이가 이렇게 따뜻한 것 같아요 그치? 저는 이거는 꼭 남아야 돼 이거는 꼭 남아야 돼 네 그리고 원필이 원필씨가 애교부리는 게 몇 명은 괜찮고 몇 명은 안 괜찮은 것 같은데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아니요 저는 좋아요 그쵸 매일 해주세요 네 고마워요 하루도 마지막 없이 해주세요 알겠어요 오케이 기대하겠습니다 Are you live? 오케이 귀여웠어 아이 귀여웠어 오케이 아 진짜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어 아 오케이 너무 클라우디야 괜찮으세요? 화나신 것 같아요 네 저 안 되겠어요 네 저 안 되겠어요 지금 해외 팬분들 보고 계시니까 영어로 한번 주제 한번 보내겠습니다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어요 유스파트2 자켓 사진을 멋지게 찍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귀공자 같나요? 어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옷 아 머리색 때문에 좀 많이 그런 것 같네요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지금 옷도 그렇고 표정이 일단 귀공자였나요? 영케이 형 아니면 재영이 형? 소중한 명일 것 같아요 방금 원필씨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귀공자 같더라고요 그의 금발 눈썹 눈빛 나에게 하트를 보내는 저 손짓 귀공자인 거예요 iso 이신 조금밀 추어 presarkan distance 어어어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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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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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그때로 즐거웠던 어른 시절로 나도 알아요 어쩔 수 없죠 그럼 난 그냥 그리워할래요